안녕하세요 소매 여기 겨드랑이 뒤에 제일 잘 잡으세요 상대방 허벅지 당기면서 손 이쪽으로 양손이 한쪽으로 돌리세요 그래서 어깨가 가슴에 남겨요 겨드랑이 잡고 있어서 반대쪽 겨드랑이 그립을 잡으세요 아니면 그립이 안 잡히면 그냥 걸어 손끝을 모아서 허벅지를 뻗지 말고 손끝 부분에 힘을 딱 줘서 매달려야 해요 그립을 잡을 수 있으면 그립이 잡고 나서 왼발로 허벅지 밀고 왼쪽으로 엉덩이 빠져요 엉덩이 빠지고 흔들어서 일어나고 그리고 오른손을 놓고 팔아주시고 잇고 나서 왼손이 뒤로 들어가서 이 팔라를 잡아야 해요 팔라를 잡고 손쪽으로 손쪽으로 왼쪽 훅을 넣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몸을 줄일거에요 손이 안들어요 왼손으로 이 팔뚝 팔꿈치 부분을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감싸요 감싸고 왼쪽 무릎을 이쪽으로 가요 무릎을 꿇어요 발로 차면 안되요 그리고 내 배로 상대방 몸을 밀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밑에 있는 팔꿈치를 딱 당내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밑에 있는 팔꿈치를 딱 당내죠 다 돌리고 이 오른발 겨드랑이 딱 씁니다 허벅지를 허벅지를 겨드랑이에 딱 대면서 쪼여 양쪽 허벅지를 쪼여 양쪽 허벅지를 쪼여 꼬집어주세요 꼬집어주세요 꼬집어주고 주면서 이 손이 당긴 손이 당긴 손이 여깨에 걸친 상태로 꼬집어주고 팔꿈치를 당내서 더 다바퀴에서 잡으세요 잡으시고 겨드랑이 잡고 손톱을 솔리게 겨드랑이 높고 반대쪽 겨드랑이 끌어안거나 아니면 그립을 잡아요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못 잡으면 겨드랑이 매달을 섬고 하듯이 왼발을 밀고 옮는데 빼서 어깨가 바닥으로 향하게 내 몸을 누르고 있던 어깨가 몸을 빼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 그 다음 흔들면서 이 오른손직으로 일어나고 손바닥 팔꿈치 손바닥 그 다음 발등을 무릎을 빼서 무릎을 아래쪽으로 빼서 발등이 여기 닿게 해 이렇게 발 보시면 그냥 허벅지로 무릎을 수도 이렇게 그리고 발 누르면 제수 잡고 취해주면 몸추린 거예요 몸추린 순간 이렇게 될 수 없어졌어요 다시 못 나오게 이 손으로 막아주고 팔뚝이나 손목 그쪽 근처에 잡으면 되죠 잡고 왼쪽 무릎을 머리 위에 그냥 몸으로 밀어 그리고 오른발 쪽 펴줘요 펴서 이걸로 지렛 떠올리도록 밀어주면 돼요 오른손을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돼있으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팔꿈치를 당겨 당기고 오른발하고 왼쪽발하고 허벅지를 쪼여요 이렇게 쪼여요 이렇게 쪼여요 꽉 쪼여요 쪼이자마자 이 팔꿈치를 당겨요 그래서 어깨에서 전화받게 하듯이 이렇게 올려요 이 부분이 공간이 안 나게 딱 보여요 그리고 팔을 접어요 이렇게 눌러줘요 네 이 가보십시오 10 12 12 12 12 13 13 nou 14 15 15 이렇게 계속 발등으로 허벅지를 이 오른발이 지금 구부러져 있잖아요 지금 오른발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 오른발을 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한번 치면 움츠러지면 몸이 여기다 이 몸으로 밀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밀면서 이 무릎을 여기다가 오른발을 쫙 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겨드랑이 겨드랑이 펴서 이렇게 겨드랑이 펴서 이렇게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당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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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여 쪼이고 나서 오른쪽 팔꿈치를 밀면 이 손이 바깥으로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발 빠지면 이 오른손으로 겨드랑이 위에 꼬집어요 이 팔을 꼬집어요 이렇게 겨드랑이 위에 꼬집어요 그리고 체중을 앞으로 실어요 이렇게 앞으로 실고 손짓고 맨발로 얼굴 앞을 막아 발등을 뒤통수 대고 이렇게 막아 쪼진 상태에서 배만 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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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앞으로 아니면 떨어뜨리는 순간 허리 키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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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바로 뱉 허리 이것 때문에 뭔가 딜레이 되고 Dialog 똑같이 다만 하 여기 바로 손 팔짱도 끼고 당겨서 팔꿈치가 없어서 바깥에 앉아서 안에 이렇게 쪼이고 팔꿈치를 밀어서 팔 빼주고 몸이 이쁘고 기대무입니다 이렇게 하나 겨드랑이 쪼이고 무릎 잡아주고 발 이렇게 손을 뒤로 가르쳐 이거도 아프죠? 이거도 아프죠? 올라오세요 똑같이 이 부분은 몸 아파 얼굴 아파 가서 손을 뒤로 가서 손을 뒤로 가서 손을 뒤로 잡아야해 이 부분 뒤로 가서 나한테 당겨 목도리가 되는 것 이렇게 당겨 당겨 놓고 손을 잡는 건 입히 잡아도 되고 입히 잡아도 되고 손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마음은 손가락만 잡지 말고 이렇게 당겨 놔요 그리고 이 손이 이 자리를 잡으러 허벅지 안으로 왼발을 부으시면 왼발을 부으시면 왼발을 짚고 엉덩이를 저쪽으로 빼지 말고 이렇게 몸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엉덩이 엉덩이가 이쪽 옆구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왼발로 이 부분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왼발로 이렇게 툭 툭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양쪽 다리를 눌러놓고 여기서부터 엉덩이가 빠지는 왼발을 던지면서 엉덩이 빠졌죠 다리의 사리에서 지금 옆구리에 빠졌어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안 깔리게 접어 아래 접어놔야지 이분이 내 이 밑에 떨어진다고 이 발 앞쪽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면 깔려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떨어져서 발이 안 깔리고 일어난다고 그럼 몸으로 여기 눌러놔 몸으로 여기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놔 그럼 제압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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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두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두고 손에 잡아두고 편한거 딱 옆으로 그 다음에 골반 밟고 오른손이 들어가 어깨가 이 모든 곳으로 가면 이렇게 팔자 뛰고나서 다리를 눌러두고 골반 딱 눌러놔 여기가 왼발 올바르게 타올름 이분을 던져 다시 후 한 번도 왼발 이분을 눌러놔 서 엉덩이 처음 엉덩이를 떼면 자리가 눌러놔 풀 할 수 엉덩이 바닷 엉덩이 그래서 엉덩이 빼지 말고 들어간다. 그 다음에 잡으면 이제 엉덩이 돼. 팔짱에 깊게 들어가야 돼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. 근데 왜 저는 이게 깊게 잡으면 이게 너무 눈물. 그럼 들어가야 돼. 이렇게 하면 힘을 못 할까요?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 봤잖아. 가벼우니까 지금 너무 많이. 다른 사람도 너무 많이. 이게 가벼운 사람한테 테크는 게 토하는 거랑. 나랑 비슷하거나 무거운 사람한테 테크는 게 토하는 거랑. 근데 가벼운 사람한테 토하는 걸. 잠시만요. 이게 이게 필요하면. 응. 들려줘. 예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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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